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청년TF 청년부채 분야 간담회 결과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조은주입니다. 근본 3회차를 맞이하는 미소 대화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지난 26일 줌을 통해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청년독립영화관 빛이라는 가상의 스튜디오를 만들어 청년들이 직접 들려주는 빛 이야기 5편을 상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금융정책을 점검하고 민간 차원의 사회적 금융안전망의 시도와 한계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얼어붙은 취업시장과 서비스 직군의 타격으로 인한 특정 연령, 성별의 대규모 실직 등의 문제와 맞물려 과체무 상태의 청년들이 생활고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금융범죄에 열규되는 등 급격하게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는 양상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청년들의 생활, 금융 관련 사업을 담당해온 청년단체들과 함께 부채 상황을 진단하고 청년 당사자가 겪고 있는 부채 문제와 가채무, 생활고 등으로 인한 우울증, 자살 문제로 이어지는 문제의 전의 경로를 파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은 현재 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채무 조정 시 감면 또는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으며 학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해서는 실질 금리와 물가 상승분만 반영하여 이자율을 2% 이하로 유지하도록 학자금 상환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날 이낙연 당 대표께서는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일은 청년들의 빚,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것이지 청년들이 필요로 할 때 생활자금을 공급해달라는 요구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부모로부터 처음으로 분리독립되어 사회에 홀로 서야 하는 청년계층에게 사회 출발을 보다 안정적으로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와 정부가 청년들이 겪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당장 챙길 수 있는 것은 조속히 진행을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청년의 소득을 보장하거나 사회 출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청년들이 안전한 사회 출발을 돕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언급하셨습니다.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주거생계자금 마련으로 인해 청년들의 대출 현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신용만으로 대출을 시행했기 때문에 소득이 불안정해지고 그리고 얼마든지 신용이 하락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태에 청년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특단의 신용관리 회복과 부채 경감을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당사자, 청년 지원 조직, 청년 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청년 부채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후속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청년TF 미소 대안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되며 다음 주는 18살 어른, 보호종료 아동에 대해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기반과 이행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같이 함께 고민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브리핑을 통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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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